다시 또 다이어트 콘텐츠로 돌아온 하지윤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꼭 성공할게요 이번에는 제 면상을 ㅈㄴ.. 개 고칠게 난 태생부터 ㅈㄴ 잘 태어난 애거든 근데 뚱뚱한 채로 사는 건 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여튼간 다이어트 꼭 성공할게 다이어트 되면 그냥 세계의 어떤 남성들이든 다 ㅈㄷ라 해 다 어차피 나보다 빠왔어 빠왔다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팩트인 거 어떡해 나보다 못생겨 팩트야 그리고 난 지금도 세계 1등이야 나와의 경쟁을 하는 거야 알겠어? 뚱뚱한 나보다는 말락갱이가.. 말락갱이도 아니야 난 헬스 해가지고 좀 몸을 키우려고 근육도 좀 있으면 간지도 나고 뭔지 알지? 뭔지 아니? 뭔지 모르면 배워